2, 30대의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4, 50대의 3분의 1 이하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올해 3분기 연평균 소득은 407만 6천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.67%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비해 40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36만원에서 468만 4천원으로 7.42% 늘었습니다. 50대 가구 소득도 8.37% 증가한 462만 4천원을 기록했습니다. 2, 30대 가구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은 작년 4분기 5.31%를 기록한 이래 올 들어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. 반면 40대와 50대의 가구 소득 증가율은 최소 5에서 10%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청년층과 장년층의 소득 증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청년 실업 증가와 고용의 질 악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. 최근 국내의 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용구조가 취약한 2, 30대가 직격탄을 맞은 반면 40, 50대는 정규직 비중이 높고 노조의 힘도 강해 높은 소득 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.